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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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뭐 촬영이죠? 음악중심이세요 음악중심 기대해주세요 새로운 모습과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씨 한마디 하세요 알찬 모습 내일 음악중심에서 뵙죠 내일 음악중심에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남자 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준호씨 제가 인터뷰할건데요 제가 내일 음악중심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거라고 멋지게 땡 알겠습니다 좋은 일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음악중심에서 만나요 우리집 파이팅